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장기 호황에 접어든다는 전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슈퍼사이클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기존 슈퍼사이클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 다시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가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이 내년 1,80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04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대 매출은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인데요. 약 185조 원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매출이 175조 원을 기록한 뒤에 내년에는 204조 원으로 200조 원 선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C인사이츠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디렘 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힘입어서 작년 대비 23%나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가격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사상 최대 매출을 내년에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한 건데요. 사실 최근 백신 보급 지연 등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실제 주가도 그렇게 갔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IC인사이츠 발표를 통해서 슈퍼사이클 전망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2분기를 포함해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이 한파로 한 달 넘게 셧다운이 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디렘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5%나 증가했는데요. 2분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 등 이슈가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디렘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62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0조 5천9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3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2분기에도 공장 가동 중단 영향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매출이 6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증가하겠지만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분기 컨센서스로 매출 9조 7천100억 원, 영업이익 2조 6천200억 원으로 각각 13%, 3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연초만 해도 2분기 매출 10조, 영업이익 3조 돌파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전망이 당초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하향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반도체 호조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잘 나올 것인데, 하지만 처음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까지 내려올지 모르신 분들 속이 아마 다 탔을 거예요. 그만큼 삼성전자 프로젝트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너무 횡보세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이러한 소식이라든지 증권과 전망이 앞으로 주가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정리해 주시죠. 앞서 2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작 증권사들은 이 두 업체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금융투자는 어제 20일이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1천 원에서 10만 1천 원으로 낮췄고요. 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17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게 각각 9%, 6% 내려간 수준인데요. 여기에 오늘 하이투자증권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9만 2천 원까지 8%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전자, 11만 전자를 예측하다가 9만 전자까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목표 주가보다 실제 주가는 다소 낮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만, 8만, 9만 이 정도까지 목표 주가 수준이 내려왔다. 전망치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만큼 반도체 수출 무의향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그간 반도체가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눈높이가 높아진 것에 따른 부담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판매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하락을 좀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목표 주가를 좀 하향했던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거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러니까 가져간 건데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인 만큼 올해 2분기와 3분기 실적 개선은 분명히 이뤄진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주가 회복을 기대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좀 진행해달라. 이렇게 조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